다음으로 핵심 소재 제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재련을 통해서 얻은 화합물을 기반으로 전구체 등의 기초 소재를 비롯해서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제조합니다. 이 화합물을 기반으로 전구체를 만드는데 그거에 양극전극이랑 음극전극, 전액, 분리막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합물을 어떻게 제조하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원재료, 그러니까 배터리 주요 구성품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크게 양극, 음극, 그리고 그 사이를 막는 분리막 그리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전액으로 이제 배터리가 구성되는데 이 핵심 소재에서는 이것들을 만듭니다. 양극제나 분리막, 전액, 음극제 그래서 핵심 소재 이 네 가지 중에 제가 기업들을 임의로 뽑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양극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제는 이제 LG화학을 좀 뽑았거든요. 그래서 양극제 사업부를 통해서 수용전지, 자동차 전지, 그리고 ESS 전지 등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그리고 저장장치, 그리고 원자재부터 배터리 팩, 완산품까지 배터리 제조 공정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 이제 뭐 강력한 파트너십,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등이 있다. LG화면 너무 유명해서 크게 뭐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은 이 정도 나오고요. 배단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쭉 여기까지는 고만고만하다가 2021년부랑 22년도를 기점으로 매출이 오르고 순이익도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응극제인데 응극제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응극제는 리튬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충전속도랑 수명 등의 결정을 짓는 중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코스코 퓨처엠은 천연흑제, 인족흑연, 실리콘, 리튬 메탈 이 중에서도 리튬 메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전기차, 전고체 메타리를 만드는 핵심 소재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 매출은 요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배당금이 있는데 낮더라고요. 그리고 직원 수는 한 7,700명 정도 되고 여기도 이렇게 쭉 여기까지는 고만고만하게 가다가 22년도에 급격하게 매출이 올라가죠. 다음으로는 분리막인데요. SKIE 테크놀로지가 이제 이 분리막으로 유명한 한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리튬니움 전지의 핵심 부분인 분리막을 독자 개발한 회사고요. 보시면 매출은 한 요 정도 나오고 배당은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쭉 보시면 2021년까지는 쭉 이렇게 갔는데요. 22년도에 적자를 냈어요. 그래서 어? 여기는 왜 적자를 냈지? 하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판매량은 소폭 증가했는데 유틸리티 비용이나 운영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좀 봤는데 올해 1분기까지도 마이너스 영업이익이었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영업이익이 오르고 총 매출도 오르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SKIE 테크놀로지를 알아보다가 칠레 리튬 국유화 선언이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칠레 굴류벌 리튬 생산량은 52%로 세계 2위인데 매장량은 기준 920만 톤으로 전 세계 1위다. 그래서 국유화를 선언했다는 건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공급이 이루어졌다. 언제냐면 이게 4월 기사니까 2022년 말쯤에 과공급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해액, 엔캠이라는 회사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것도 한국 기업이고요. 전해액 개발부터 생산까지 고객 맞춤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이건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만드는 전해액은 IT용, 그리고 전기차용, 그리고 저장장치용, 양극용, 음분료, 그리고 EDLC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매출이랑 한번 보시면 매출은 한 이 정도 나오고요. 이제 주단 순이익도 마이너스가 됐어요. 배당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질건은 한 700명 정도, 그리고 공장은 4개 국가 한국, 중국, 폴란드, 미국에서 이렇게 있고요. 손익계 산소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1년까지는 고만고만하게 매출이 있다가 22년도에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22년도를 강조했던 이유는 이 시기에 테슬라가 폭발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올라가니까 덩달아 이 엔캠이나 이 원자재, 그러니까 배터리 핵심 소재를 다루는 기업들의 공급이 필요해졌고 그 공급이 많아지고 매출이 늘었군요. 매출이 늘었죠. 그리고 테슬라로 인해서 이 원자재, 리튬 배터리 값이 급등을 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 매출액 증가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최종재 제조인데요. 최종재는 배터리 셀. 저희가 이제 화합물로 핵심 소재를 만들었잖아요. 그 핵심 소재를 가지고 이 셀 안에다가 핵심 소재를 넣으면 그게 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셀을 모아서 이 모듈 안에 넣으면 이 큰 배터리 모듈이 되는 거고요. 이 모듈을 또 모으면 팩이 됩니다. 되게 간단하면서도 그런 거죠. 기업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셀, 모듈, 팩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거든요.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보시면 최종재 관련된 업체들을 좀 볼 건데 셀, 모듈, 팩을 만드는 때는 LG 솔루션, 그리고 완성차 제조 합작은 이렇게 있고요. 완성차 제조는 테슬라하고 스파게인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더 많은데, 기업들이 더 많은데 제가 좀 줄여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셀, 모듈, 팩.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력으로 혁신을 이어가는 회사고요. 주력은 자동차전지, 소형전지, ESS전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동차전지는 EV, 하이브리드 등등이 있을 수 있고요.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총 시가는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배당금은 없고 매출도 이 정도 하고요. 여기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분기별로 좀 봤거든요. 분기별로 보면 2022년도인데요. 쭉 올라가다가 이제 거의 정체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매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완성차 제조 합작인데 생각보다 합작 법인이 많았는데 이런 게 또 있었고 제가 좀 중요하게 봤던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랑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하고 조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참여했던 회사가 LG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이었고요. 그 다음이 SK온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완성차 제조인데요. 완성차 제조에서 이제 테슬라를 좀 살펴볼 건데 테슬라를 알아보기 전에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인가 아니면 에너지 회사인가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테슬라는 에너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처음 로고를 딱 보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 세계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하면서 이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5단계를 발표를 했는데 36%는 기존 그리드에 재생 가능한 전력 공급이라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 그리고 열 펌프로의 전환 이거는 태양열이겠죠. 그리고 14%는 이 태양열에서도 더 가서 고온 및 수소로 대처하겠다. 그래서 이런 연료들을 이용해서 항공기나 선박 등을 운용하겠다는 걸 밝혔는데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하게 봤던 건 지구 최대 오염원을 대체할 제품 오염원은 화학연료거든요. 석유, 기름 이런 것들을 대체할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 화학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를 찾고 있다.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알아보면서 테슬라가 굉장히 지속 가능하고 성장률이 높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보면 총 시가는 이 정도고요. 그리고 배당금은 없고 12만명이 직원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직원을 두고 있고 전기차 생산량 이제 원자재 저희 기초부터 쭉 가는데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수요와 공급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여기서부터 점점 2배, 2배씩 늘더니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다른 전기차 회사들에 비해서 어마무지한 양의 전기차를 생산했거든요. 제가 영화로 좀 설명을 드리면 테슬라까지 오면 테슬라가 클라이막스였던 것 같아요. 원자재랑 핵심 소재, IT 이런 것들은 2021년까지는 공급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전자 배터리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수요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배터리 지금 기존으로 공급했던 배터리의 양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더 많이 필요해졌고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졌는데 공급은 적어졌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이만큼 파는데 수요가 많은 거죠. 근데 기존에 배터리 공급 회사는 정해져 있던 양이었는데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저희가 봤던 22년도에 원자재 가격들이 쭉 뛰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테슬라다. 보시면 여기도 2021년도까지도 주가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긴 했었지만 22년도에 총 매출이 많이 들었어요. 많아요. 이 얘기는 테슬라가 원자재 값을 좀 이렇게 주도하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좀 살펴볼 거는 이제 폐기 재활용으로 갑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화로 좀 보면 이제 클라이막스가 좀 지고 이제 결론 부분들으로 가는 거죠. 폐기 재활용. 그래서 이제 뭐 재활용 가능한지 그리고 배터리를 이제 사용된, 완성된 배터리를 그러니까 기존 목적에서 폐배터리를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폐배터리 안에 있는 희귀 금속을 추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금 있고요. 재활용 분야 대표 기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도 나섰고요. 한국, 유럽, 미국. 보면 이제 에코프로가 보이시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습식, 건식은 습식은 약물을 이용해서 추출하는 방식이고요. 건식은 녹여서 필요한 원자재를 다시 얻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를 보면 지구 환경과 에너지 소재 분야에서 세계적인 3도 기업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재사용하는데 전구체 재조도 하고요. 양극재 생산도 하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하면 이제 재사용하는 데다 라고만 볼 수 없고 전구체도 만들고 양극재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를 좀 보시면 매출이 요정도고요. 그리고 배당도 있는데 아주 적죠. 설립은 98년도에 했고 지금 한 3천명 정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기 2021년도에는 매출이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2022년도에 이만큼이나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4배 정도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를 제가 조금 봤는데 보면 에코프로 왜 급등했나 상장설, 공례도 이런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왔습니다. 이게 호재가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둬야 되는데 제가 뭐 이제 중요한 세 가지가 있긴 한데 에코프로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정기술, 그러니까 친환경 기술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게 내고 미국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이지 않은 환경 파괴를 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물리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완전 친환경적인 업체니까 세금이 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급등했다라는 기사를 봤고요. 전기차가 많아지고 나서 몇 년 지나니까 어? 이거 폐배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에 대한 사람들이나 기업들 이런 것들이 반영됐는데 때마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생겨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매출이나 주가가 오른 게 아닌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천연자원부터 채굴, 가공, 배터리 제조 핵심 소재 제조까지 보고 다루고 사용부터 종료, 재사용, 폐기까지 저희가 쭉 봤습니다. 제가 아이영큐도 투자하고 있고 이런데요. 제가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아이영큐는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풀겠다 하면서 막 저 하늘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실적을 내야 되고 또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업체인데 이런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은 바위 같아요. 단단하게 바닥에서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지만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력을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을 알아봤는데 제가 알아본 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그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매출과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참고하셔서 투자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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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